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유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다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아하 쇠로 왕시대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사촌 오빠이자 보자나 다름이 없었던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왕후가 됩니다. 그러나 사단마귀 같은 총리 대신 하만이 파놓은 함정과 그 틀에 갇히고 올무에 걸려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은 압살당하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덴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데도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가 없고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후라도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지만 모르드게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만의 그런 괴개 속에서 모르드게 에스더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바로 밑에는 영혼구원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 요한 웨슬러 말처럼 어디서나 언제나 영혼구원 이런 응답을 오늘도 남은 이번 주간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온전히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맡도록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 위하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은 왕위인 에스더가 에스더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었고 14절 방금 읽었던 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분명히 선택하셨고 이러한 마귀의 계기가 팽배하지만 노임과 구원 노임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표에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임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인데 이 일에 네가 쓰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네가 비록 어떤 캄캄함과 어두움과 예를 들어 장애와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악종수권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임과 구원의 역사에 네가 지금 쓰임을 받을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톨드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금 강단을 통해서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더냐라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묻고 계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 때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더냐라고 계속해서 물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봤습니다. 그때 우리의 화답은 이 때를 위함이니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부정하고 놓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때, 때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질 때, 보게 될 때, 또 주어질 때 지금은 이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바라보니 나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나만의 여건, 상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14절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즉 누가 알겠느냐 이때선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탄고 아시기 때문에 이때 쓰임받으라고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 또 내 속에 빠져서 이 시간표를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겠고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장애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돌되기 전에 이렇게 장애가 왔고 지금의 인생 여정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캄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봉 9장 3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의 장애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 캄캄함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라고 우리들에게 강단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때를 위함이니다라고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 즉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의 의미의 단어를 받았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2024, 2024라는 크로노스 속에서 내 장막들을 넓혀라 스타트만 2025, 또 한 번 더 라는 즉 238 비체망대 장애인 성교라는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그것이 바로 이 때입니다. 이 시기, 이 때, 이 때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는 그 시간표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인 것입니다. 장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노예로 팔려간 게 맞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로 미리 알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내 상황은 깊은 밤처럼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자다가 깰 때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13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는 겁니다. 그 캄캄함인데 어둠인데 칠흑같은 밤인데 단정함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그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벗고 입는 원리입니다. 언제 벗습니까 캄캄함이 나의 환경을 가려웠을 때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즉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캄캄함을 벗고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캄캄함은 오히려 이때를 위함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멍하게 지내는 것 이것은 시간 낭비다.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스 13, 14절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에서다가 합리적인 타당한 말을 하고 있지만 모르기에는 저주에 가까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캄캄함이 무엇이 캄캄한 무엇이 존재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 캄캄함을 벗는 길은 남에게 빛을 바라는 빛을 선포하는 포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포금을 선포할 때 당연히 상대도 듣겠지만 나 자신도 나의 모든 신경세포 조직 하나하나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하여 주시는 원리입니다. 혹여 상대방의 그걸 거부한다면 그 복이 나한테 또 오게 되어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는 악조건 캄캄함 완전히 헤쳐나가고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장애 당연히 벗어나길 원했겠죠. 애원했습니다. 사도바울처럼 그 세 번씩 강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금을 깨닫고 났을 때 아 이때를 위함 이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캄캄한 포금가진 캄캄한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포금을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이의를 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것입니까 라고 애통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겁니다. 포금가진 그 캄캄한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자에게 빛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표 그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3응답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다. 바로 문제가 답이고 갈등이 갱신이고 위기가 기회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캄캄함은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러한 답이 됩니다. 나의 캄캄함은 갱신의 시간이고 나의 캄캄함은 이 때를 위한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 살아계신 아나님을 체험하고 캄캄함을 벗고 빛을 바라는 그리스의 절대지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를 받들어 추건합니다. 두 번째 때를 분별하는 결단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랬다 미래 이럴 것이다 중요하지만 결코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때를 위함입니다. 결단을 통해서 현장을 통한 그런 회복과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이 때를 위함이 이다. 내비로 캄캄하지만 빛을 바라는 이 때를 위함입니다. 나에게 캄캄함 증면하는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요 기회인 것입니다. 나 자신도 제 주위 사람도 미청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캄캄한데 나는 어둠인데 나는 칠흑같은 밤인데 빛을 바라라 빛을 준비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자다가 자다가 깰 때다 세상 것을 토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한 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십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앙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과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얻었다. 금식한 후에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결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순교자인 본 회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값싼 은혜를 구함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값싼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진실이 어떻게 보면 응답이었고 무엇인가 그 희생의 값은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싸구려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을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순종을 때로는 겸손을 때로는 시생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내게 비장한 선택과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그 깊은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예배자 살리는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들어 추간합니다. 로마설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로모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 이번 주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 방향이 바로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나의 장애를 회복시키는 삶이 오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응답은 도움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한 삶은 생명 살리라는 그 하나님 생각에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한 삶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리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 소통하는 그런 절대 복음 체질이 다 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237나라 오천정족 복음하에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맞들어 추건합니다.